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악기는 콜트 24JJ 이런 베이스고요 이 탑이 플레임웨이프 탑이 들어가 있는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20만원대 29만6천원인데 여기에 플레임웨이프 탑이 들어가 있으면서 썬버스트 컬러가 되게 가격대 이상으로 고급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바디는 3피스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하나 둘 셋 3피스 바디로 조합을 했고 지판은 로즈우드 계열인데 34JJ랑 비슷하게 질감 있는 색깔이랑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메이플은 생 느낌 메이플 뒤에 넥은 메이플인데 메이플은 생나무 느낌의 어떤 그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느낌을 좋아해요 물론 여기에 사틴 피니쉬를 조금 하면 더 느낌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단가가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패시브 아끼고 2볼륨의 원톤 네 특이하게 이 톤의 톤이 이렇게 부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만큼씩 가는지 모르는데 이 베이스는 이렇게 레벨처럼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밑에서 딱딱딱딱 이게 되게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게 톤이 먹는 그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잘못 제작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라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1,2,3,4,5,6,7,8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단계로 되어 있네요 되게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느낌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악기에 녹음하면서 느낀 게 이게 20만원대에서 콜트베이스 무게 상당히 가볍고요 밸런스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무게가 한 보통 저가형 악기 무거운 것들은 4kg 넘어가고 되게 이게 솔랭도 있는데 이 악기는 무게가 한 3.78kg 가볍고 바디도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이렇게 싹 어 사이즈에 맞게 돼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뒤에 넥을 잡았을 때 느낌이 좋습니다 이런 마감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뭐 크게 흠잡을 뻔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악기 가격대에서 핏가드 비닐도 잘 붙어있고 네 뭐 스카이오의 어떤 그 만드는 그 느낌 거의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손인데 20만원대 30만원대 지금 최근에 3,4JJ도 리뷰를 했지만 3,4JJ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전용이거든요 사실 가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4,5만원 정도인데 어 패시브는 또 패시브만의 매력이 있고 4,5만원 때문에 무조건 뭐 3,4JJ가 좋다 또 뭐 뭐 이 2,4JJ가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디자인이나 소리 성향 오로지 액티브만 되는 3,4JJ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지만 또 어떤 세밀한 톤 그건 그 악기는 톤이 없거든요 여기서는 톤이 있기 때문에 더 재즈 베이스의 그 다양성을 조금 더 얘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대신에 이 악기는 EQ 베이스라는 트래블이 없죠 장단이 있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끔 선택하게끔 잘 나온 것 같아요 20만원대에서 초보자들이 접근했을 때 뭐 예전에 GVJB 모델 현재는 단종되었지만 그 모델도 좋았지만 그 모델은 약간 무겁고 쏠리는 증상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더 좋고 질감 같은 게 훨씬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과연 이 가격대에 이 악기를 만들어낸 콜트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악기의 그런 어떤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슬랩이나 핑거 뭐 리어 프론트 다 녹음한 사운드 공주한 사운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그런 앰프 뭐 나중에 뭐 큰 공연장을 보거나 뭐 다양한 환경 뭐 교회에서 연주를 하거나 그랬을 때 앰프를 좀 출력 좋은 걸 만나면 굉장히 궁합이 잘 되게 믹스가 잘 되게끔 제작이 된 것 같아요 뭐 슬랩을 연주했을 때도 뭐 이렇게 그 브릿지가 주저앉은 현상도 별로 거의 없고 예 진짜 이 악기의 발전에 놀라움은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예 한번 어 고민하신 분들에게 콜트 시리즈는 한번 그 품목 안에 넣으시고 콜트 스윙 뭐 스카이어 되게 경쟁이 치열한데 콜트는 그 중간 그 하이브리드를 너무 잘 협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어 다 각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콜트는 가게 가성비도 좋고 뭐 뭔가를 이렇게 어 복합적으로 주체성이 없지는 않은데 필요한 부분만 어떻게 이렇게 잘 섞었는지 연구를 기술진이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밖에 아니에요 계속 콜트사의 모델들은 머물러 있지 않고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거 네 그래서 이 모델과 34JJ와 24JJ 네 모두 다 훌륭한 모델이니 구입하실 때 목록을 한번 참고해주시고 뭐 덕베이스 네이버스토어에서 구입하시면 기본적인 세팅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잘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 똑같은 어차피 모델에 똑같은 가격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덕베이스 온라인스토어를 이용해 주시면 더 친절하고 또 사후관리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하겠습니다 저의 뮤직빈 不能 없 Jack 알 ох 바르고 알 tr